반갑습니다. 주식대가 한규성 이사입니다. 금일 5G 관련 주인 대안광통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안광통신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직접 진행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심플하게 진행하니까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3종목 수익실현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만 4종목 수익실현을 좀 잡아 드린 만큼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동목 추천 및 시장 동향까지 라이브 방송에서 주식의 모든 것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오셔가지고 수익 한번 같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은 오전 8시 50분부터 시작하고요. 오후 2시 50분에 또 오전, 오후 나눠서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안광통신,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먼저 설명드리고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대안광통신은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업체로서 전압성 제조공법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전력, SKT, KT, LG유플 등을 파트너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면서요. 유럽과 미국, 중동 등으로도 시장망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광통신 산업의 핵심 제품인 광섬유 코어 모재 단계부터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기업이고요. 자체 생산을 한 광섬유를 사용하여 광케이블과 OPGW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표적인 5G 관련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이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5G 통신망 구축은 실생활에서 부족한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과 정부의 투자 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호재적인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의 대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만큼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 선거에서 누가 승리를 하던 간에 둘 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통된 5G 시장의 상용화가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애플의 신 모델 자체가 5G폰을 내놓은 만큼 상용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전망이고요. 미국의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한스, 베스트베리 최고 경영자 CEO도 아이폰 12 발표회에서 5G 전국망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에 5G 인프라 완성이 된다면 현재 대한광통신 역시도 수혜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만 보자면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수요가 급증을 하며 향후 통신사업자와 망인대 사업의 광케이블 수요도 동방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적자 부분을 탈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편입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구간 시장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변곡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 또한 좋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있는 만큼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도 주주님들도 크게 염려치 않아도 될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앞으로의 상승과 주가 부양, 대한광통신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저희가 라이브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인정해드렸듯이 이렇게 수익 잘 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대가 라이브 오늘만 해도 오전에 4종목 이렇게 수익청산 잡아드렸고요. 저희 가족이 되고 싶다 관심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휴대전화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함께 수익 내러 가보시도록 하시죠. 금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라이브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